부모님이 주신 복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논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자. 참나 형님 논 한마지기에서 열심히 해봐야 쌀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형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동생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담보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두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형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죠. 형은 돈 한 푼 없는 동생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지 않겠느냐? 형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그냥 돈이나 조금 주시지요. 그래, 알겠다. 착한 형은 동생에게 꽤 많은 돈을 주었어요. 형님이 돈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한 동생은 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형이 죽어버리면 저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젊고 건강한 형이 언제 죽겠어?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비방이라도 알려달라고 할까? 아니면 자객을 쓸까? 동생은 나쁜 짓을 꾸밀 생각에 날마다 형의 뒤를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던 형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내는 말없이 미소만 찌었어요. 허수아비를 내 몸만하게 만들어 수의를 입혀 관에 넣고 내가 죽었다며 고굴하세요. 그리고 내 동생이 오면 우리 집과 모든 재산을 주고 당신은 산중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가 살 집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번에도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남편은 산속으로 떠나고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관 속에 허수아비를 넣어놓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밖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낙네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아내는 사람들에게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며 슬피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도와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는 관이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부탁이라며 절대 관을 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죠. 한편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형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형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예 그렇게 됐어요.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 집과 모든 재산을 서방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시동생은 슬픈 표정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람들은 시동생을 도와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됐어요. 이제 저는 그만 가보겠어요. 경수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글쎄요. 시동생은 형수에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안녕히 가시라며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란 말이지?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더니 형님이 죽어버렸네. 동생은 신이 나서 웃음이 났지만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을까봐 크게 웃을 수도 없었어요. 한편 아내는 남편을 찾아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다 쓰러져가는 산막 앞에서 웃으며 아내를 반겨주었어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고요. 예, 그래요. 부부는 집안을 대충 치우고 산에서 뜯은 나물로 밥을 해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현몽한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남편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꿈을 꾸셨어요? 예, 어머니가 꿈속에서 방바닥을 파보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 괭이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바닥을 파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아내를 따라 바닥을 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닥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묻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요? 예, 당신의 착한 마음을 알고 어머니가 복을 주셨나 봐요. 부부는 금덩어리를 팔아서 산중에 좋은 집을 짓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형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동생은 바탕을 버리지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방탕하게 살다 보니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거짓골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동생은 형님이 살고 있다는 산중으로 찾아가 보았어요. 어?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이 형님 집이란 말이야? 동생은 형님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찾아온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 출타를 했다가 돌아온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누구냐? 어서 들어가자. 형은 동생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어요.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형을 보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형은 동생을 다시 앉혔어요. 네가 보다시피 내가 재산이 많아졌구나. 재산의 반을 너에게 줄 테니 다시 잘 살아보거라.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형님의 재산을 또 받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형이 주는 것이니 바꿔라. 동생은 이번엔 형이 준 재산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착한 형이 동생을 잘 돌보니 돌아가신 부모가 복을 준 거라며 형을 칭찬했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가 좋은 삼형제가 있었어요. 형제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집에서 함께 살았죠.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다녔어요. 형님 오늘 남원에 장이 선다는데 우리 장 구경하러 갈까요? 그래 우리 막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가야지. 예 맞아요 가야죠. 장에 나온 형제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며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즐거웠죠. 그런데 어디선가 웬 노인이 뭐라고 소리를 치고 사람들은 옆에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미친 영감인가 봐요. 그러게요. 날도 더운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형님 저 노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도 가서 들어볼까요? 삼형제가 가까이 가보니 노인은 뇌를 쓰라고 하고 있었어요. 소리치는 모습이 범상치 않게 보였던 큰형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매라면 묘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묘자리가 아니라 명당자리를 쓰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제가 한자리 쓰겠습니다. 삼형제는 명당자리의 부모님을 모실 생각에 노인과 함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죠.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는데 어찌 고개를 넘어가겠나? 어르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갈까요? 쉬었다가 가면 너무 늦지 않겠나? 장정들이 셋이나 되니까 나를 업고 가면 될 것이지. 삼형제는 번갈아 가며 노인을 업고 고개 넘어 집으로 데려갔어요. 노인은 편하게 왔지만 삼형제는 빈몸으로 넘기도 힘든 고개를 노인까지 업고 오다 보니 지치고 힘들었지요. 어르신, 잠시만 쉬었다가 저녁을 차려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쓰겠나? 노인은 배가 고프다며 못마땅한 내색을 했어요. 그러자 큰형은 동생들은 쉬라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상을 차렸죠. 노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피곤하다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노인은 밥과 술을 축내고 잠만 잤어요. 형님들, 저 노인이 지관이 맞기는 할까요? 몇 날 며칠 동안 외짜리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저렇게 먹고 놀기만 하잖아요. 큰형은 고개만 끄덕이고 둘째 형과 막내는 함께 화를 내며 노인을 내쫓아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동생들은 형의 말에 마지 못해 그러겠다고 했지요.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 백일째 되는 날이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막내는 몽둥이를 들고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백일이 지나도록 외짜리 보러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축내는 이 사기꾼! 막내는 노인을 밖으로 쫓으며 몽둥이를 휘둘러댔어요. 놀란 노인은 정신없이 뛰어 도망을 치고 막내는 몽둥이를 들고 노인을 쫓아갔어요. 동구 밖까지 쫓겨나온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니 묘를 쓰면 딱 망하기 좋은 자리가 눈에 보였죠. 여보게, 잠깐 잠깐만 있어보게! 여기에 묘 자리를 쓰면 자자손손 부자로 잘 살게 될 것이네!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쏜살같이 달아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은 명당이 아닌 개구리 혈이라 불리는 흉한 자리였어요. 물길이 뱀 형상으로 되어 있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오는 형국의 자리였어요. 이를 알지 못했던 막내는 형님들께 노인이 가면서 명당 자리를 알려줬다며 좋아했죠. 그럼 좋은 날을 잡아서 부모님의 묘를 이장하자. 삼형제는 날을 잡아 이장을 하고 몇 년이 지나자 정말 노인의 말처럼 살림살이가 점점 불어나더니 마을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됐어요. 형님, 그때 제가 그 주관 어르신을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마음이 쓰니네요. 언젠가 찾아오시겠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지관 노인은 삼형제가 사는 마을 근처에 왔다가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쫄딱 망해서 오막살이에 살고 있겠지. 한번 가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흔아홉 칸 기와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노인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집이 누구의 집인지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저 집이 정말 삼형제가 사는 집입니까? 그럼요, 한 10년 전에 유명한 지관이 명당 자리를 알려줘서 맷자리를 이장하곤 하더니 저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노인은 마을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맷자리를 둘러보았죠. 그랬더니 앞쪽에 봉우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곳은 황새봉이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노인은 무릎을 치며 이곳이 정말 명당이라고 했어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형국에 황새가 뱀의 머리를 꽉 찍는 형국이구나. 그래서 개구리가 뱀에게 먹히지 않고 펄쩍 뛰어오를 수 있었구나. 노인은 삼형제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형제들은 노인을 보자 벗어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었어요. 어르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맷자리에 성물도 써야 하고 사례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례는 천천히 하고 그 자리는 성물을 놓지 않는 것이 좋네. 예,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놓지 말아야죠. 삼형제는 진수 성찬을 차려 대접하고 섭섭치 않게 사례도 하며 몇 날 며칠을 노인이 돌아가겠다고 할 때까지 극진하게 대접했대요. 신의를 지킨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날이었죠. 여보, 아무리 일을 해도 굶는 날이 더 많네요. 당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당숙집으로 가서 겹방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해 볼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부부는 당숙의 집으로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집안 일을 하면 굶지는 않게 해주겠네. 고맙습니다, 당숙님. 그럼 방은 어디를 써야 할까요? 아니, 우리 집에 남은 방이 어디 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이곳을 쓰게. 당숙모는 남아있는 겹방이 아니라 헛간에서 살라며 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부는 변변한 이부자리 한 채 없이 볏짚을 입을 삼고 문턱을 베개 삼아 살게 됐죠. 둘이서 살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겨우 보리밥 한 그릇을 얻어 먹을 수 있었어요. 여보,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면서 당신이 계속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당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편은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돌아올 동안 고생스럽더라도 당숙 밑에서 살고 계셔야 해요. 예, 알겠으니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지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혼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구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서방님께서는 언제 오시려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죠. 한편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고 원님이 되어 고향에 내려갈 욕심에 한양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당숙 부부의 박대를 견디지 못한 아내는 머리를 깎고 주웅이 되어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은 드디어 벼슬을 얻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때 길에서 상좌를 거스리고 가는 스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남편이 스님을 자세히 보니 자기 아내가 아니겠어요? 아내도 남편을 돌아보며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 돌아서서 외면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쫓아갔어요. 스님, 길 가는 낙은 애인데 물 한 모금 떠주시지요. 아내는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잠깐 멈춰 섰어요. 한 번 들어간 몸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백년해로 하십시오. 스님은 합장을 한 후 길을 떠났어요. 멍하니 서서 스님이 된 아내를 바라보던 남편은 고향의 당숙 집으로 가보았지요. 당숙은 과거의 급제에 큰 벼슬을 하고 돌아온 조카를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어서 오세요, 조카님. 이 꽃방석에 앉아 산의 진미를 드시고 비단 이불을 깔고 이 방에서 주무시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꽃방석과 산의 진미는 내 것이 아니며 내 방은 헛간이고 이불은 볏짚이고 베개는 문턱이지요. 당숙모는 조카를 보며 멋쩍어 했어요. 그나저나 내 마누라는 어디를 갔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당숙모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말을 했어요. 그, 자네가 그 한양으로 떠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녁마다 밖으로 나돌더니 서방을 얻어서 도망을 갔지 뭔가? 조카는 당숙모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방을 얻어서 나간 사람이 중이 되어 닭발을 다니고 있습니까? 원님이 된 조카는 화를 내며 당숙의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 언제 어느 부임지를 가더라도 남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출가한 아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다른 여자와는 만나지도 않으며 평생 고생을 한 아내에게 신의를 지켰어요. 어머니의 엄한 교육 옛날 어느 마을에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집이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동생인 아들에게만 교육을 시키고 맞딸에게는 공부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살림 잘 배워서 좋은 곳에 시집 갈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은 내심 맞딸이 아들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맞딸은 동생이 공부를 할 때면 어깨 너머로 글을 읽혀 남동생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글 공부가 뛰어났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날은 홍기가 차서 홍시문 중 대가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대가집에서는 며느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흠잡을 데가 없네요. 속도 깊은 데다 지혜롭기까지 하니 더 바란다면 욕심이겠지만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네요. 기다려 봅시다. 곧 소식이 있겠지요. 몇 달 후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유당이라고 했어요. 온 가족은 아들을 낳은 며느리를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금실이 좋으면 시샘을 한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집안 사람들은 젊어 과부가 된 며느리를 안타까워했어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찌 살겠어요? 나도 당신을 따라갈게요. 아내는 남편을 따라 죽을 결심을 했지만 강보에 쌓인 아들을 보니 죽을 수도 없었어요. 아가야, 너를 부모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순 없구나.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널 위해서 살아볼게. 유당의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며 남편의 삼년상을 치렀어요. 매일 아침 충문까지 직접 지어올리며 정성을 다했죠. 일가 친척들은 빼어난 충문을 보고 싶어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여자가 지어올린 충문을 뭐 타로 보시려고 하십니까? 유당의 어머니는 한사코 본인이 쓴 충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성들여 삼년상을 치르고 난 후에는 오로지 유당의 교육에만 힘을 쓰고 살았어요. 아들이 예인 7살이 되자 유당의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총명한 유당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들을 곧잘 따라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회초리를 들어 엄하게 가르쳤어요. 네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거라.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헤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밖에 만들지 말아야지. 혼자서 울더라도 아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강한 어머니였어요. 총명한 아들은 10살이 조금 넘자 어머니께 배운 글들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글까지 곧잘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쓴 글을 읽어볼게요. 잠깐 기다리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글 읽는 것을 보면 기특하고 예뻐서 얼굴에 웃음이 묻어나기 때문에 나삼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들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얼굴을 왜 가리셨어요? 왜 가렸다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어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네가 글 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웃어 보이면 네 마음이 해이해질까 해서 그런 것이다. 유당은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 후로도 어머니의 엄한 교육 덕분에 유당은 판서 자리까지 지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식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엄한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만 예뻐만 하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구슬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 최씨 가문이 있었어요. 이 집안은 온 마을뿐 아니라 나라에서도 유명했죠.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좋으면 구대가 한 집안에 살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집안에 가보고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어르신이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퍼지고 퍼져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나라의 백성들이 어찌 임금인 내가 아니라 최씨를 존경하고 따른단 말이냐. 최씨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좋은지 알아보고 오거라. 궁궐의 신하들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몇 날 며칠이 걸려 구대가 함께 사는 최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소문대로 많은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최진사를 만나러 왔으니 어서 나오시오. 최씨는 가족들과 함께 나와 신하들을 반겨주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우리는 임금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아보러 왔으니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금님께서 미천한 제게 뭐가 궁금하다고 하셨는지요. 신하들은 구대가 어떻게 한 울타리에 살 수 있는지 물었어요. 최진사는 종이에 참을인자를 백번 써서 신하들에게 주었지요. 모든 일을 참으면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신하들은 궁궐로 돌아가 최진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임금은 최진사를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 근심이 없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근심거리를 만들어주지. 당장 최진사를 궁궐로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은 다시 가서 최진사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너를 징송하고 있길래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임금은 오색찬란한 구슬을 보여주며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예,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진사는 위도단의 구슬을 품고 집으로 돌아갈 배를 타려고 강가로 나갔어요. 마침 강가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어서 둘 오십시오. 출발합니다. 배싸공은 손을 흔들며 최진사에게 서둘러 오라고 손짓했어요. 최진사는 뛰어서 배에 올라탔지요. 품속의 구슬을 꼭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배싸공이 노를 어찌나 험하게 졌는지 배가 요동을 치며 흔들렸어요. 여보시오, 조심해서 좀 갑시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강이 요동을 칩니다. 아마도 강의신이 노하신 것 같은데 필시 품 안에 요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배싸공은 갑자기 노적길을 멈추더니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몸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더니 최진사가 품고 있던 구슬을 들어보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상한 구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에 버리세요. 사람들은 구슬을 강에 던지라며 난리를 쳤고 배싸공은 구슬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사실 임금이 최진사에게 걱정을 주기 위해 배싸공에게 시켜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 구슬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최진사는 집에 도착했어도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자 온 집안 사람들은 근심에 쌓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세요. 제발 말씀해 보세요. 가족들이 애원을 하며 물어도 최진사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러다가 아버님께서 큰 병이 나시겠어요. 뭐라도 드실 수 있도록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팔토를 돌아다니며 몸에 좋다는 고기와 생선들을 사들여 손질을 하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 아주 커다란 물고기도 있었지요. 아들은 물고기를 손질하려고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물고기의 뱃속에서 오색찬란한 구슬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서 구슬을 들어 올렸어요. 서방님 그게 무엇입니까? 형님 참으로 신기한 구슬입니다. 오라버니 반짝이는 구슬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족들이 마당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최진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어요. 뭐라고? 구슬이라고? 내가 나가봐야 되겠구나.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는 최진사를 보며 반겼어요. 아버님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그래, 그래 어디서 구슬이 나왔느냐? 가지고 와보거라. 최진사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임금이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구슬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이 구슬이라도 가지고 가야지. 아버지, 구슬을 어디로 가지고 간단 말씀이세요? 최진사는 가족들에게 마음고생을 했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은 최진사를 극진히 보살피며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죠. 몇 달이 지나자 궁궐에서는 임금이 주었던 구슬을 가지고 오라는 전갈이 왔어요. 최진사는 물고기에서 나온 구슬을 들고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께 드렸어요. 임금은 구슬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이상하구나. 이상해. 뱃사공은 분명히 구슬을 강물에 던졌다고 했거든요. 임금은 최진사를 바라보았어요. 이 구슬이 정말 내가 준 구슬이 맞느냐? 최진사는 그간의 일들을 사실대로 아뢰였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최진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감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뱃사공에게 시킨 일들도 말하고는 최진사에게 무수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무수옹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이라는 뜻이래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